좋아하는 일들로 당신의 삶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인생이란 상자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상자를 정리해야 하고 상자 안의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싫어하는 것들로 상자를 채워버리면 상자를 열기도 싫을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건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버려야 한다. 먼저 당신이 싫어하는 것부터 버려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삶을 쫓는 힘이 생긴다. 내게서 싫어하는 것을 떼어내는 건 못난 과거의 나와 헤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현재의 나쁜 일로 미래의 좋은 일을 내쫓지 마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많은 후회를 남겼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 그땐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앞으로 남은 생을 사랑하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늙을 때까지 재미없는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 마냥 활기 없는 삶을 살았다.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일으킨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한눈판 사이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마음을 잡아먹는 먹구름은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지나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오늘 일어난 불행을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나쁜 일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나쁜 일은 언젠간 지나간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쁜 일은 당신에게서 점차 멀어져가고 좋은 일이 당신을 찾아올 거다. 예전에 내 오른쪽 눈은 복실한 병을 알았다. 처음 듣는 단어라면 눈에 엄청난 빗번짐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눈앞의 모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는 실제인 잔상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인 잔상이다. 복시가 괴로운 건 잔상이 꽤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사는 6개월 후에도 같은 증상이 보이면 평생 오른쪽 눈에 복실한 병을 단체 살아야 한다고 했다. 평생 이렇게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때 나는 겨우 28살이었다. 회사에 장기휴가를 신청한 후 나는 집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 무렵 나는 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때 내 인생은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했다. 그냥 무의미했다. 그러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진 행동을 실천했다. 죽음 대신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천 하나를 이마에 비스듬하게 감고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책을 집어 들어있기 시작했다. 그때 왼쪽 눈이 정상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우울해하며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매일 오후 방을 옮겨다니며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다. 식사해야 할 때는 평소처럼 외출했다. 나는 모처럼 얻은 소중한 휴가 동안 집에서 쉬는 것처럼 모든 게 괜찮은 척 연기했다. 나는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되뇌었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그 후엔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비록 행동과 생활습관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나는 내 의지로 매일의 기분을 정할 수 있었다. 나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두려움이 아닌 내일에 대한 기대를 끌어안고 매일 밤 잠들었다. 내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꾸준한 독서와 운동 외에도 나는 인터넷에서 복시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 공부했고 복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수술하지 않고도 특수렌즈를 이용해 실적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불안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불안함이 줄어들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되찾았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고 내 오른쪽 눈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았다. 건강을 회복한 후 나는 예전과 달리 나를 격려하는 힘을 믿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이때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되찾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에 빠진다. 단언할 수 있는 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인데 의욕이 사라질 때 소중한 사람이 떠나서 슬픔에 잠길 때 누군가의 험담으로 속상해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슬럼프가 찾아온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건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믿는 것 인간에게 힘을 북돋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모든 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종종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전진해야 할 때가 더 많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자신이 그려왔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양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낙찬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적극적이고 낙찬적으로 변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비슷한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그 누구도 되지 못한다. 낙감과 비관 좋고 나쁨은 모두 비교해서 나온 결과다. 내가 즐거운 날을 보냈는지 아닌지는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다.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든 비관적인 사람이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인생이란 길 위에 넘어졌을 때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낯선 모습의 자신이 되라고 강요하면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내성적인 자신을 싫어해서 외향적인 사람과 어울린 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 보수적인 사람이 개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열린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밀어넣으면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긴다. 자신의 본 모습을 부정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개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더 좋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크게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장점을 너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며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다.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본인이 싫어하는 모습이 돼선 안 된다. 너무 애쓰며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라.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좋아할 수 없는 모습의 내가 된다. 변화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스스로가 좋아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고 어제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보다 더 즐거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일, 사랑해야 할 사람, 완성해야 할 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조종하게 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 매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고 성장의 감동을 마음껏 즐기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더 멋진 자신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예전보다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간단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대하면 됐다. 친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친구가 예전보다 좋은 사람이 되자 친구는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맞이했다. 나아가 그의 인생도 더 멋지게 변했다. 우리는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편안하고 좋아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법이다. 멋지게 성장하려면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세요.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틈날 때마다 책을 읽으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많이 웃으세요. 당신은 다른 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나 자신도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미래의 나를 빚어가세요.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어떠셨나요? IR1 저자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유노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는 40가지 이야기라고 부자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 그냥 생활이 보통이에요. 뭔가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은 감사하고 고맙지만 뭔가 기대되는 게 없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저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라니 왠지 그냥 좋잖아요. 이 저자는 복시라는 이렇게 오른쪽 눈에 생겼었는데 이 내용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코드 아담스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일이 있고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죠. 힘들어 하면서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스코드 아담스도 계속 방법을 막 찾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 이 책의 조자도 억지로 막 눈물을 자 내려는 그런 거 없이 되게 담담하게 계속 위안되는 글이 나와요. 약간 안 좋은 일이 연타로 맞으면 극복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이 책은 정말 다양하게 위로가 계속 나와요. 위로가 되는 문구가 그러니까 좀 내가 아무리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위안을 받아야 될 때도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위안도 있는 거 하면 이 책에서 나왔던 위안들은 위안이 되면서도 이게 다 자기 개발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위안도 받는 느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 억지로 막 변하려고 하면 어차피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좀 어색한 사람들의 모임? 친구를 만들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사회적으로 어색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어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그런 모임일수록 다들 그날 다 뭔가 독기를 품고 외향적인 척 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진짜 무한정 긍정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대화 시작할 땐 좋죠. 이제 말이 시작이 되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의미부여를 너무 심하게 하고 긍정의 힘? 너무 어색하게 대입을 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럼 또 이제 국룰 남에서 왔니? 북에서 왔니? 그래서 그냥 남쪽에서 왔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대화가 아 넌 정말 운이 좋은 행운하다. 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막 구구절절 계속 나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좀 어색한 사람인데 어색한 사람이 듣기에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다들 노력을 너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소설가 무라카메라키도 알잖아요. 어차피 안 변하는데 바꾸려는 노력 하는 에너지 쓰지 말라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라면 그쵸? 외향적인 사람이 솔직히 인기는 더 많죠. 어딜 가도 막 사랑받고 좀 이런 거 부럽잖아요. 근데 뭐 어쩌겠나요? 이렇게 태어난 걸. 내양적인 사람도 항상 보면 어딘가 수요가 있어요. 아직 20대이신 분들은 사실 시도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막 바꾸려고 시도를 하다가 깨달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사실 상처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루하도 빨리 어릴 때 경험하고 빨리 깨닫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남의 말을 참 안 듣는 삶이라서 제가 다 겪어야지. 그래서 뭘 깨닫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또 고지것들을 너무 들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의견을 낼 때 종합할 때 그걸 써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신 경험해서 나한테 정보를 준 거잖아요. 이 책들도 내 주변에 이분이 내 삼촌이었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이 삼촌한테 인생 조언을 듣고 자랐다면 인생이 좀 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izin 촬영